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 김치의 본고장 광주 청년의 맛 김치 광주 김치 김치 속 발효과 세계를 향한 광주 김치의 발걸음 뜨거운 열풍 지금부터 시작해 Everybody just out 김치 지 지 지 전통과 세계를 느껴 김치 지 지 지 두는 밤에 나를 이뤄봐 김치 지 지 지 많은 발효군과 김치 지 지 지 광주 세계를 지쳐 김치 지 지 지 전통과 세계를 느껴 김치 지 지 지 지금 밤에 나를 이뤄봐 김치 지 지 지 많은 발효군과 김치 지 지 지 광주 세계를 지쳐 5시 여러분의 생각에